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서포터지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사순 제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아미성당 주임 배상복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적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서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내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서성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서성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서성님은 한 분 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가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유무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도 되고 해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다 큰 아이가 아버지 나이도 모르는데 기가 막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벌써 13년 된 놈이 아빠 나이도 몰라?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10살이 아니라 11살이에요.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구지저시면서 복장 제복과 호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증이나 호칭은 폼자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장은 자신 신원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호칭은 봉사를 위한 지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성,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헌신적 봉사가 있어서 사용되는 호칭들입니다. 서성은 학생을 위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지루단은 자신이 맡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책의 호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존칭으로 사용하면서 봉사는 퇴색되고 월관과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 가지 직책이나 호칭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율사나 바리사이와 같은 처신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행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교회의 성직자나 소도자가 남과 다른 복장으로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야단 맞을 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체면을 중시하는 500년 유교사의 영향으로 서열에 따르는 직책에 따라 제복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묘지 비서까지도 차별하여 뚜껑이 있는 것은 벼슬한 표시이지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불이 깊게 박혀 있는데 이런 것 저는 것 없으면 나이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오다가 안되면 네 나이 몇 살이고 하고 따집니다.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는 놈이 우짜고 저짜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나이는 애프터 상름벼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덜하지만 우리 성당은 감천문화말 봉사자들이 교통정리하면서 제복 입고 호르락이 부는 바람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오토바이마저 소리를 크게 해야 폼이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직책이나 복장은 봉사를 하기 위한 도구임을 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아미성당 주임 배상봉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